백지영 씨 왔어서 오셔서 제가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. 눈이 오셨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도 뭐가 들어있을 수는 모르거든요. 준비 좀 해달라고 제가 먼저 뜯어볼게요. 뭐야 이거 음악관 찍힌다. 아 이게 왜 찍혀야. 나는 이렇게 바라봐. 어우 잘 몰라. 아 이게 뭐 선물이야. 이 바람 같은 사람. 이 거지 같은 사람.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. 조금만 가까이 와. 조금만. 한 발 다가가면. 수발도만 가는. 널 사랑하는 나. 지금도 옆에서. 그 남자는 혼자. 이 바람 같은 사람. 이 바람 같은 사람. 이 바람 같은 사람.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. 오우.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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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발 다가가면. 조금만. 두 발 도망가는데. 날 사랑하려. 지금도 옆에 있어. 그대 꿈. 으 뭐야 이거 정말 으 으 으 그 놈자가 나를 믿고 아예 슬픈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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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네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아 아 으 Wow 아우 백지영 씨 감사합니다. 제가 제 음악 출력으로 안 돼서 더원 씨 목소리를 쟤라고 목에 넣어서 불러봤어요. 아주 완벽한 쇼를 보여줬는데 백지영 씨한테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저희가 쭉 지켜보니까 그냥 자기 장기자라는 거예요.